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나와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가 이번에는 말이죠 오랜만에 필리핀 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 기다렸거든요 아 정말 보고싶었어요 필리핀 팬분들 슈퍼주니어 같은 필리핀 팬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 밖에 없지만 다른 멤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설레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지금 숨어있어요? 있어요 지금 떨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니? 알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12일에 일요일 7시에 필리핀 아레나 저희 슈퍼주니어 멤버가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슈퍼주니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입니다 네 저희 슈퍼주니어 입니다 네 저희 슈퍼주니어 마닐라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슈퍼주니어 4월 12일이고요 7시에 필리핀 아레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건데요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날 저희 멤버들과 모두 함께 같이 즐겨요 베스트 베스트 인 마닐라 화이팅! 지금은 슈퍼주니어 너무 감사하게 네 우리 슈퍼주니어 나 м ا퍼면 여러분과 함께 안녕하세요 COVID-19 앞으로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